이번에는 관계의 개요인데요. 테이블에 우리가 모든 업무에 필요한 모든 필드로 다 집어넣지는 않거든요. 업무의 성격에 따라서 테이블을 작성하기 때문에 테이블과 테이블 간의 관계를 설정해서 참조하는 개념이에요. 그게 바로 관계입니다. 테이블에서 관계, 두 테이블의 공통으로 존재하는 필드, 열이죠. 필드 사이를 특정한 관계로 연결하는 작업, 그게 바로 관계 설정이다 라는 거고 관계는 1대1 관계가 있고요. 그 다음에 1대다 그리고 다대다 관계가 있어요. 특히 관계형 데이터베이스에서는 1대1, 1대다는 다이렉트로 만들어지는데 다대다는 다이렉트로 못 만들어요. 1대다 두 개를 가지고 만들어야 된다. 그것도 시험지에서 잘 나오니까 조심하셔야 되고 방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테이블 간의 관계를 설정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라는 거죠. 참조하기 위함이죠. 여러 테이블에 분산된 데이터를 연관시켜서 통합적인 정보를 얻을 수 있다는 거고 그리고 검색 성능을 갖다가 효율을 향상시키기 위함이다 라는 거죠. 1대1 같은 경우는요. 기본 테이블과 관련된 테이블의 필드는 기본키거나 기본키거나 중복 불가능의 인덱스 이런 경우에 1대1이 바로 설정이 된다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번에는 1대다, 1대n의 경우에는 기본 테이블과 관련된 테이블 중에서 한 개만 기본키거나 마찬가지로 중복 불가능의 인덱스인 경우에 해당된다라는 거고 그 다음에 다대다, n대n 같은 경우 마찬가지로 필드는 기본키거나 중복 불가능의 인덱스고 말씀드린 대로 다대다 같은 경우는 다이렉트로 만들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1대다 2개를 가지고 바로 이제 이 부분이죠. 2개 테이블의 기본키가 웨래키로 구성된 제3 테이블을 정의해서 설정한다. 그래서 1대다 2개를 가지고 다대다를 만드는 거예요. 테이블과의 관계가 만들어지게 되면 설정되면 커리나 커리를 레코드 원본으로 삼는 폼, 보고서 등을 통해서 여러 테이블의 정보를 한 번에 표시할 수 있게 된다. 그래서 테이블에서 관계를 설정한다라는 거죠. 관계에 대해서 직접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성명, 학과명 테이블 얘는 지금 학번, 성명, 학과명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학번에 따른 이 학번에 해당되는 성명, 그 다음에 그 성명, 학과명이 나오는 거예요. 그 다음에 휴대폰 주소 테이블, 휴대폰 주소 테이블도 마찬가지로 학번이 있고, 그 다음에 그 학번에 해당되는 휴대폰과 주소가 있어요. 이 두 개의 테이블을 갖다가 관계를 맺겠다라는 거죠. 데이터베이스 도구에서 관계를 누르게 되면 지금 이미 설정이 되어 있는데 1대1 관계가 설정이 되어 있어요. 이거는 뭐냐면 지금 성명, 학과 테이블의 학번, 그 다음에 휴대폰 주소 테이블의 학번, 얘네들이 전부 다 프라이머리 키, 프라이머리 키 그렇기 때문에 1대1 관계가 맺어졌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이 관계에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누르면 관계 편집도 가능하고 그 다음에 삭제도 가능해요. 얘 누르면 삭제가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테이블 추가해서 더블 클릭을 해도 되고 선택한 표 추가를 눌러도 되고 그래서 여기서 성명, 학과 테이블에서 학번 기본 키를 휴대폰 주소 테이블의 학번 기본 키로 드래그하게 되면 관계 편집 대화 상자가 열리거든요. 여기서 항상 참조 무결성 유지를 선택하고 그 다음에 이제 아래쪽에 보면 1대1 관계가 형성이 됐죠. 그 다음에 만들기를 누르게 되면 이렇게 만들어진다라는 거고 이게 바로 1대1 관계가 맺어진 거예요. 그러면 지금 성명, 학과 테이블을 더블 클릭했을 때 바로 이제 이 부분이죠. 111 학번 더하기 표시를 누르게 되면 111 홍길동 전자계산기 전자계산가 그런데 보세요. 클릭하니까 휴대폰 번호하고 주소가 나온다라는 거죠. 이렇게 1대1 관계가 맺어져 있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우리가 볼 수 있다라는 거죠. 지금 4번 성명 팀코드 테이블 4번이 있고 성명이 있고 팀코드가 있어요. 그 다음에 팀코드, 팀명 테이블 여기는 팀코드가 있고 그 팀코드에 해당되는 팀명이 있어요. 이랬을 때 얘도 이제 관계를 보겠습니다. 데이터베이스에서 관계를 누르게 되면 지금 팀코드, 그 다음에 여기 사원성명 팀코드에 팀코드 지금 관계를 갖다가 삭제하고 난 다음에 팀코드를 사원성명 팀코드 테이블에 팀코드로 갖다가 대응을 시키게 되면 지금 1대다 관계가 형성이 되는 거예요. 바로 이 부분. 그 다음에 항상 참조 무결성 유지 항상 참조 무결성 유지라는 건 뭐냐면 항상 참조 레퍼런스함에 있어서 결점이 있으면 안 된다라는 거죠. 그걸 유지해라 라는 뜻이고 관련 필드 모두 업데이트 체크를 하게 되면 관련 필드가 모두 업데이트가 돼요. 그리고 관련 레퍼드 모두 삭제 그러면 관련된 레퍼드가 모두 삭제됩니다. 단어 의미 그대로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만들기 이렇게 또 1대다 관계가 만들어지는 거고 얘도 마찬가지로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누르고 관계 편집 그 다음에 조인 유형 조인 유형이 오게 되면 조인 J-U-I-N 합치는 거죠. 합치는 건데 첫 번째는 두 테이블에 조인된 필드가 일치하는 행만 포함시키는 경우가 있고 그 다음에 팀코드, 팀명 테이블 왼쪽 거는 다 나타나게 하고 오른쪽 거는 겹치는 것만 중복되는 것만 일치하는 레코드만 그 다음에 세 번째 거 같은 경우는 오른쪽에 있는 4번 성명 팀코드 테이블은 전부다 그 다음에 왼쪽에 있는 팀코드, 팀명 테이블은 일치하는 것만 이런 식의 조인이에요. 그게 바로 조인 속성 세 가지입니다. 이번에는 참조부결성인데요. 테이블 간의 참조함에 있어서 결점이 있으면 안 된다. 그게 바로 참조부결성이에요. 테이블 간의 맺어진 관계를 서로 유효하게 하고 그 유효한 관계를 통해서 사용자가 실수로 관련 데이터를 삭제하거나 변경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XS가 사용하는 규칙을 참조부결성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리고 이 참조부결성은 두 테이블에 연관된 레코드들 사이에 일관성을 유지하는 데 사용한다라는 거죠. 일관성이라는 건 뭐예요? 처음부터 끝까지 똑같다라는 거잖아요. 한 테이블에서 삭제가 이루어졌는데 다른 테이블에 남아있다. 그럼 문제가 생기는 거죠. 일관성이 깨지는 거죠. 그래서 일관성을 유지하는 데는 참조부결성 이게 사용이 된다라는 거고 그 다음에 주어진 속성들의 집합에 대한 테이블의 한 값이 반드시 다른 테이블에 대한 속성 값으로 나타나도록 보장해 준다. 그게 참조부결성이고 그리고 기본 테이블, 일대다에서 기본 테이블하고 그 다음에 관련 테이블, 다 쪽 테이블이죠. 일대다 관계에서 기본 테이블이 있고 관련 테이블이 있는데 기본 테이블에 존재하지 않는 값을 관련 테이블, 그 외래키에는 입력할 수가 없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참조부결성이 깨지기 때문에 외래키 기본 테이블에 없는 값을 입력했을 때 가서 참조하려고 갔을 때 없잖아요. 그러면 참조부결성이 깨지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기본 테이블에 기본 키에 존재하지 않는 값을 외래키 필드에는 입력하면 안 된다라는 거고 그리고 기본 테이블과 관련 테이블에 일치하는 레코드가 존재를 해요. 그랬을 때 기본 테이블에서 레코드를 삭제하면 안 되는 거죠. 삭제할 수 없다. 삭제하게 되면 참조부결성이 깨져버린다라는 거고 또 마찬가지로 기본 키를 갖다 수정, 바꿀 수 없다라는 거죠. 바꿔버리면 참조부결성이 깨진다라는 거예요. 다른 테이블에 의해 참조되는 테이블, 그러니까 기본 테이블이죠. 기본 테이블에 레코드를 수정하거나 삭제했을 때 참조부결성이 깨질 수 있다라는 거죠. 방금 전에 기본 테이블에서 레코드를 삭제할 수 없다. 그리고 기본 테이블에서 기본 키를 바꿀 수 없다라고 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기본 테이블에 레코드를 갖다가 수정이나 삭제했을 때는 당연히 참조부결성이 깨지는 거죠. 그리고 다른 테이블을 참조하는 테이블, 관련 테이블에서 레코드를 삭제했어요. 그때는 참조부결성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라는 거죠. 왜 그러느냐? 레코드를 삭제했잖아요. 그러니까 참조할 일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참조부결성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 이건 좀 조심하셔야 되고. 하지만 다른 테이블을 참조하는 테이블, 관련 테이블에 레코드를 추가할 때는 참조부결성이 깨질 수도 있다라는 거죠. 기본 테이블에 기본 키에 없는 레코드가 추가가 됐을 때는 참조부결성이 깨질 수 있다라는 거죠. 관계 편집 대화 상자 관계 종류는 지금 일대다 관계인데요. 테이블은 고객 테이블이 있고 관련 테이블은 대여 테이블이 있어요. 가겠습니다. 항상 참조부결성 유지라는 건 뭐냐면 말 그대로 항상 참조부결성을 유지시키도록 하겠다라는 거고 아래쪽에 관련 필드 모드 업데이트라든가 관련 레코드 모드 삭제 얘는 항상 참조부결성 유지가 체크가 되어 있어야지만 활성화가 된다라는 거고 그래서 항상 참조부결성 유지 같은 경우는 레코드를 입력하거나 삭제할 때 테이블 간의 정의된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만든 규칙 따르는 규칙이다라는 거 그러니까 항상 참조부결성을 유지시키겠다. 그래서 관련 테이블의 대여 테이블 이 대여 테이블 테이블의 필드에는 기본 테이블 그러니까 고객 테이블이 되는 거죠. 고객 테이블의 필드에 입력되어 있는 데이터 위에 이외에 다른 데이터를 입력할 수가 없다라는 거죠. 그래야지만 참조부결성 유지가 되는 거고 그 다음에 관련 필드 모드 업데이트는 말 그대로 관련된 필드가 모두 갱신되는 개념이에요. 말씀드린 대로 항상 참조부결성 유지가 선택되어 있어야만 활성화되는 거고 그래서 기본 테이블 고객에서 고객 테이블에서 기본 키 필드 고객 아이디 값을 바꾸게 되면 이 고객 아이디 값을 바꾸게 되면 모두 업데이트가 되는 거죠. 관련 테이블 대여에서 해당 필드 값을 참조하는 고객 코드 고객 코드 레코드 내용을 자동으로 모두 변경한다 모두 변경하는 게 바로 업데이트죠. 그래서 관련 필드 모드 업데이트가 되는 거고 이번에는 관련 레코드 모두 삭제 말 그대로 관련된 레코드가 모두 삭제되는 거예요. 기본 테이블 고객에서 레코드 삭제가 이루어지게 되면 해당 레코드를 참조하는 관련 테이블의 대여 레코드 이 대여 레코드 레코드를 모두 삭제한다라는 거 그래서 관련 레코드 말 그대로 모두 삭제 개념이에요. 얘도 마찬가지로 항상 참조부결성 유지가 선택되어야지만 활성화된다라는 거죠. 해야됨 이 대여 레코드 도시의실 의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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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